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연말이라 들뜬 분위기가 돼야 하지만 임금 채불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채불은 꼭 일어나면 안 되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강원 지역의 임금 채불 상황과 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홍섭 강원지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강원 지역의 임금 채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 있는데 현재 강원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처럼 날씨도 추운데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 채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채불 총액을 제가 계산해 보면 총 392억 원의 임금 채불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전국의 임금 채불 금액 증가 평균이 32%의 불가능에 비하면 강원 지역의 임금 채불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횡성의 DP코 같은 사업장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임금 채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됩니까? 노동청에 임금 채불이 신고가 되면 우리 근로감독관이 임금 채불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임금 채불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주에게 임금 채불 청산을 지시를 하게 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임금 채불이 청산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만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채불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구속 수사를 원칙을 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임금 채불에 대한 청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불 임금에 대한 구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불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채불청산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해서 근로자의 채불 금품 중의 일부분을 먼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채불된 금품에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하고 그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사실 임금 채불을 당하면 안 되죠. 사실 사업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지원 수단이나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사업주도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채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불된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채불 금품에 대한 사업주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2 내지 3%의 아주 낮은 이유로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들은 임금 채불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 유지를 위한 융자 제도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나 재직자 모두 1천만 원까지 1.5%의 낮은 이유로 융자 제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생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융자 제도 금액은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채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 유지의 원천입니다. 채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채불 임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채불 임금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보다 커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채불을 100만 원을 했는데 벌금이 15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에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불 청산을 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채불하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강한 사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구속 수사도 피하지 않고 저희가 보다 강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불 임금이 빈번한 사업장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가 사업장을 찾아가서 채불 청산을 지도하고 독려하고 만약에 금에도 불구하고 채불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보다 강한 감독도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쁜 연말연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바쁘시겠습니다. 그런데 임금 채불도 그렇지만 강원도의 일자리 환경이 추운 겨울이 되면 좀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강원 지역의 노동시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일자리에 버리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최대 15만 개나 없어집니다. 개월 차례. 그래서 평균 87만 명 정도의 취업자 수가 강원 지역에 있는데 1월 달이 되면 72만 명으로 그 숫자가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15만 개나 이런 것이죠. 이처럼 강원도의 노동시장은 연중, 겨울철만 되면 매우 불안한 노동시장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일자리의 보리꼬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너무 치약합니다. 전국의 평균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37%에 불과한데 강원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 지역만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강원 지역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치약한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취업자 수가 외부적 요소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관광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강원 지역을 찾지 않으면 그 취업자 수는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 지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바쁘게 더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